여기 보시면 촛불이 있습니다 여기도 촛불이 있습니다 여긴 촛불이 없습니다. 꺼져 있네요. 그러면 촛불끼리 마주보게 이 심지랑 심지가 닿으면 초가 불이 옮겨 붙겠죠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옮겨 붙을 수 있도록 그랬더니 어머 촛불이 켜졌네요 이번엔 세 장 다 촛불이 켜져 있는데요 이렇게 모으고 입김을 불었어요. 그러면 촛불이 어떻게 되죠? 꺼지겠죠? 네 꺼졌네요. 초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그래요 다시 한번 이렇게 놓고 심지끼리 또 닿게 하나는 꺼져있고 두 장은 켜져있습니다. 불이 살아나라 했더니 또 다시 이렇게 촛불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촛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신기한 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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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